어 쉔궁 있긴 해요 이즈한테 일단 궁 쳤어 하군이네 제 경험상 여기에서만 잘하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역전의 기회가 있음 야야야 화면이 또 안 보이면 어떡해 에라이 야 나가 나가 다시 해 다시 자 피들이 없다 근데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피들이 없음 유 이렇게 딱 채팅 한번 쳐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피들이 있는데 안 고른 거면 좀 뼈사람이 서운할 수가 있으니까 유가 진짜 디테일 살아있네요 그쵸 두 개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하나만 딱 붙여주는 게 중요하다 유 유는 뭔가 좀 비꼬는 아니면 좀 징징대는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유는 살짝 진짜 미안한 느낌이 들거든요 유 유는 살짝 돌리는 느낌 차이점을 아시네 키흑이 몇 개 쳐지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지는 것처럼 키흑이랑 반대죠 오히려 이제 키흑을 붙일 거면 한 3개 붙여야 돼 피들이 없음 크크크 이거는 상황에 대한 이제 비웃음인데 피들이 없음 키흑하면 피들? 그런 거 누가 삼 살짝 이런 느낌이라 조심해야 됩니다 시작하나? 아 시작하네요 볼 가이즈 끄고 어리나 하자 어 왜 1랩이야 이 친구 허사비 먹었구나 잔닥 못 왔네 아 그냥 하겠다 좋은데요? 힐 날뻔 가끔하네 확실히 요네는 쉽지는 않다 확실히 야또랑은 느낌이 달라서 동넷만 잘 찍죠 하나 먹으면 육네 아 좀 아쉬운데 대내는거 맞나요? 되네요 밀어도 되겠다 이거는 요네 텔포가 없어서 나쁘지 않은데? 제약골드 덜어내기 했습니다 보여주나? 따봉 한번 한번 해볼게 화이팅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나? 아 보여주네요 굿 앨리스가 보여주네요 흐흐흐흐흐 어 그래 잘 가고 카이사야 다음에 보자 저건 뭐 안되지 않을까? 힐하고 대기환 한번 하고 대기환 한번 하고 가버려 호흡이 좋은데요? 그리이브즈랑 호흡이 잘 맞는데 뭐야 뭐야 쩌거 먹고있네 트레드가 오긴 하는데요 근데 소소한 파사님 파이트 그치 그치 야 맛있다 뭐 안되나요? 안되네요 흐흐흐흭 사비 전멸이 없었구나 보여주나? 까비 상대도 어느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나보다 갱어는 뒤에서 누가 봐주고 있는거 아닐까? 나왔네요 케넨아 힘좀 내봐 화이팅이다 그래 캠 차이가 많이 나서 이기죠 그냥 잡을만한데 좋아요 트레드는 안오죠 좋습니다 어 탑아 그냥 버텨 악으로 꽝으로 버텨라 그 탑에서 할게 아니 미드에서 할게 보여주나? 스칼한테 당해버린 모습 아깝긴 하네 어? 이게 맞아? 야 나 살고싶어 어떻게 안되니? 안되네요 엘리스가 은근히 센데? 데미지가? 언콤에 놓아버렸네 오 좋아요 여기까지? 야 아프겠다 그냥 살았다 그냥 살았다 좋아요 좋았습니다 엠 차이가 많이 나거든 웬만하면 안된다 웬만하면 안된다 다는 중 끝났는데 안되나? 뭐야 이거 이야 다행이다 좋아요 하지말자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흠 순방 수고하셨습니다 빅토르 한판 할까? 그냥 마순팔에 깨달음 들을까? 조문장렬 조문장렬도 괜찮겠네요 살로 쓰니까 살짝 견제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자 여기 숨어있었구나 여기 숨어있었구나 엑사이가 아래쪽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당겨야겠는데? 한 캠프 먹고 미드 찌를 수도 있어서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 와 이건 진짜 몰랐다 잡아서 다행이네요 상상도 못한 루트로 왔네 엑사이 올라올 것 같은데? 올라왔네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탈론 탑에 보이니까 좀 사리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바텀 까비 아우 아픈데? 아우 큰일났다 어려워 갑자기 또 게임 분위기가 탑바텀이 동시에 터져버렸네 탑이 버틸 수가 있을까? 2킬에 아카리를 파이팅이다 난 모르겠다 노틸이 오네요 좋아요 제압골드 역전의 발판 다시 가나? 탈론이 큰다면 뭔가 되지 않을까? 안되면 말고 지금 가야될 것 같은데 넥사르한테 뭔가 죽을 것 같은데 바텀을 갔네요 미드 안오고 어 화이팅 바텀이 희망 네 넥사이가 미드 오려나? 아빈 흐흐흐흐흐흐흐흐 같네요 호랍의 전멸 쓰겠습니다 이거는 귀환? 절대 안하지 그냥 밀기 와 다행이다 레시공 맞고 또 나락 가버릴 뻔 흐흐흐흐흔 좋네 쉐나 사빙 안돼 다텀이 정말 안돼 사밍을 잘하긴 했는데 아카린 만나면 그냥 사망인데 아 다행이다 계속 붙으면서 해보자 아 좀 아쉬운데 와 진짜 다 죽을뻔했다 아카리한테 다행이다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요 좀 나빠지는 좀 흐흐흐흐 아 오케이 오 좋은데요 이거는? 맛있다 빅토르한테 일단 궁 썼어 빅토르 앞으로 가 오케이 굿 아 좋았습니다 와봐야 아 이거 귀환해야 될 것 같은데 위험하기도 하고 탈각도 봐야되가지고 노플 노플 어 제라스한테 일단 궁 탔어 제라스 앞으로 가 흐흐흐흐 네 노틸 노플 왜 이거 타도 되겠는데 이거는 상대에 궁이 많이 빠져서 짤짤이 계속 넣는거 아니면 이런식으로 야 나 갔다 이거 안갔네? 오프린데 이거? 좋아요 야미 야 이게 되네 굿 미안합시다 라바논 뜨면 진짜 세긴 하겠다 라바논까지만 올리고 조냐 갈게요 라바논까지 올린 순간 야 빅토르 조냐 없다 무조건 쨌만 노려 살짝 이런 콜 나올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냐 올리자 와 나 죽을뻔 했어 아니 죽었나 설마? 태발이구나 야 이거 진짜 세긴 하겠다 어 이건 좋은데요? 오히려 풀어드림인데 이거는? 좋아요 나쁘지 않은 야 이거 그냥 잡자 몰라 몰라 아군이 다녔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잡아 와 진짜 다행이다 캐니 보여주나? 버스메이커 좋았습니다 아 보여주네요 이러면 나쁘지 않지 아칼리 제하골드도 먹었죠 오 좋아요 아칼리 와 이게 안돼? 야 잡았다 이거는 슬로우 슬로우 한 번 더 슬로우 절대 도망 못가거든 잡아버려 뭔 도망이여 노틸러스로 셀기네 아 좋아요 다론가 보나? 일단 보자 몰라 뺏기는 한이 있어도 일단 보자 힐 난거 같은데? 아 아 아 맞어템 가고싶네 어 어? 아깝다 오 좋아요 여기까지? 와 너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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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르한테 일단 궁 썼어 가보자 가보자 어 적었습니다 이게 팀워크지 도니아 있어요 오케이 빠지자 행궁 10초 모르는 척 여기서 귀환 전혀 모르는 척 우와 다행이다 아틀했네 어 쉔궁 있긴해요 이즈한테 일단 궁 썼어 아군이네 어 나쁘지 않아 난 믿으러 갈까 좋아요 잡으려 이게 빅토르거든 원거리 카사린입니다 아 이걸 이기네요 곧 이제 오케이 캘리 딜리앙만 보면 캘리다 그쵸 수고하했습니다 이렇게 달려서 이건 뭔가 먹고 싶네 여기서 점프 점프를 해주면 좋겠죠 현재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이야 오케이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그냥 직진해서 왼쪽 구석으로 가서 왼쪽 구석으로 가서 어 야 큰일났다 여기서 딱 한번 성공해보 성공기록 단 1회 그래도 뭐 0회보단 1회가 낫겠죠 제가 느낀 점이 있는데 지름길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저같은 초보는 그냥 길 있는 데로 가는게 맞아 초보자는 이게 맞다 초보자는 이게 맞다 이렇게 가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못 가거든요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맞나? 야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열어줘 야 됐다 됐다 어어? 일로 가야되는거 같은데? 주먹이 가면 으챠 이렇게 가서 주먹이 가면 으챠 이렇게 가서 어 좋았습니다 해볼까?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어어? 아직 괜찮은가? 야 아직 괜찮아 여기서만 제대로 하면 돼 여기서 타락만 안하면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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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다 이걸로 밀려서 통과한 느낌이 나죠 벌써부터 여기는 뭔가 탈락 안할 것 같은 느낌인데 상당히 안정적이야 위치는 야 됐다 야 이건 성공이지 성공 어 그래 가자 친구야 너는 안되겠다 어 그래 잘 가고 어 성공하나 자 마지막 기회 헤어밴드 친구 와우 어 이거 1등 되는거 아니야 이거 설마 정신없는 공장 어 저 여기 꿀팁 배웠음 제가 저번에 한번 실패한다는 느낀 점이 그냥 한군데에서 대기하는게 맞아요 여러분도 움직이면 안돼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치 선정이 중요하겠죠 1점 절로 가자 나왔다 나왔다 2점 아쉽네 어어 여기 대기하자 이게 맞아 어어 정신없는 공장은 이게 맞아 어 오케이 이게 맞아요 근데 경험상 진짜 이게 맞은 이거 봐 정신없는 공장은 이게 맞아 가버려 성공 성공 결승 가보자 가보자 나이스 어 이게 좀 달라졌는데요 뭔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이런거는 없잖아 이런거는 없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